안녕하세요 울산 나사랑입니다 2주전에 적심했는데 웨스트 레인보우 참 귀엽네요 요렇게 요긴 깁장이 아닌가 씁니다 자구 같네요 자구 깁장 같으면 하나가 날건데 여기 두개가 나오고 있네요 두개가 야 잠시 새가닥인가 정말 신기하네 자연의 신비입니다 너무 예쁘네요 여지없이 새자구가 나오네요 귀엽고 예쁘네요 아 여기서 이렇게 아이고 귀엽네요 참 기분 좋습니다 장마가 지나갔는데 새자구도 올라오고 아주 좋네요 이렇게 여기 뿌리를 드릴려고 즉심한 웨스트 레인보우가 이쪽에 있습니다 아 아이고 어디갔어 어디갔어 너무 크게 확대 했나 아 여기 있네 이 뿌리를 뭐 몇 달이 걸릴지 모르겠지만 뿌리를 내렸으면 좋겠네요 기다리면 궁금증을 없애고 자꾸 건들지 말고 기다리면 뿌리를 내릴 것 같네요 예스트레인보우 아 기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술로 되십시오